FNC의 오디션 안녕하세요 FNC입니다 2016년 FNC 글로벌 오디션 in China FNC 중국 오디션이 드디어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번 오디션은 중국 전 지역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인재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두근하고 또 기대되네요 자세한 사항은 FNC 애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또는 FNC 오디션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FNC 글로벌 오디션 in China 지원 많이 해주시고요 엘브라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브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